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연초부터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달린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다. 시장 조사업체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올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1,670만대로 예상했다. 지난해 1,400만대보다 19% 늘어날 것이란 추산이다.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는 2021년 103%, 2022년 62%, 2023년 33%로 지속해서 둔화했다. 비네이는 중국 시장 포화, 유럽 보조금 감축, 미국 고금리를 올해 성장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이미 저성장 여파는 테슬라의 악영향을 끼쳤다. 테슬라는 올 1분기에 전기차 38만 6810대를 인도했다. 전년 동기보다 8.5% 감소했다. 분기별 인도량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건 2020년 2분기 이후 4년 만이다. 시장 컨센서스 45만 7천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중국 대표 전자업체 샤오미는 지난달 28일 첫 전기차 su7을 출시했다. 21만 5,900에서 29만 9,900위안 가격대를 책정한 su7은 첫날 주문건수가 9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비아디와 지리자동차에 이어 테슬라의 새로운 경쟁사가 등장했다. 샤오미가 중국 시장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만큼 테슬라의 중국 판매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본토에서는 정치 리스크에 휩싸였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주가가 30% 넘게 빠졌음에도 바닥을 쳤다는 분석은 극소수다. 오히려 이달 들어 목표 주가를 내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달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컨센서스는 매출 253억 달러 주당순 이익 0.66달러에 형성됐다. 인도량 감소 여파가 실적에 크게 나타날 경우 시장의 실망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성장률 하락과 생산 및 R&D 비용 소요가 지속되면서 테슬라의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은 최근 세계분기 평균 18.9%를 기록했다며 1분기 인도량이 세계분기 평균보다 16% 적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일지 체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올해 중점사항으로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을 제시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여했을지가 수익성 전망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런던의 AI 허브 구축, 제품 개발 연구 집중 채취피티 개발사 오픈 AI와 함께 전세계 인공지능 열풍에 앞장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8.1 영국 런던에 새로운 AI 허브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MS는 AI 런던은 최첨단 언어 모델과 지원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기초 모델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도구 개발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 허브는 제품 개발 및 연구에 집중하게 되며 MS 산의 AI 팀과 오픈 AI 등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AI 허브는 런던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과 알파고로 잘 알려진 김마인드 출신의 AI 엔지니어 조던 호프만이 이끌게 된다고 MS는 덧붙였다. AI 허브 구축은 MS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영국의 AI 기술 형상을 위해 앞으로 수년간 25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계획 중 하나다. MS는 이 AI 허브의 규모와 엔지니어,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I 런던을 이끌게 되는 호프만은 MS의 AI 사업 최고 책임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함께 인플렉션과 딥마인드에서 근무하다 최근 MS에 영입됐다. MS는 지난달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이자 인플렉션의 창업자 겸 CEO인 술레이만을 AI 책임자로 영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술레이만은 MS의 AI 챗봇인 코파일럿을 비롯해 AI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MS AI를 이끌게 되며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MS는 당시 인플렉션의 직원 대부분도 고용하기로 해 사실상 인플렉션을 인수한 바 있다. 여기에는 AI 런던을 이끌게 되는 호프만도 포함됐다. 술레이만은 호프만의 AI 허브에 합류할 새로운 인재를 찾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사업부 수백 명 직원 자른다. 자동화 시장 침체 영향 아마존이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대규모 감원에 돌입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와 더불어 아마존 사업 영역의 일부 자동화가 가팔라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일부 부서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오즈의 오프라인 매장 기술팀과 영업 및 마케팅 부서가 대상이다. 회사 측은 주요 전략 분야 집중을 위해 슬림화가 필요한 조직 일부 영역을 확인했다며 이번 감원으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새 역할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2만 7천여 명 자리를 줄였고 최근에도 음성인식비서, 알렉사와 프라임비디오 및 음악 부문, 인터넷 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트위치에서 감축을 이어갔다. 아마존은 미국 프레시 매장에서 무인계산대 시스템도 없을 방침이다. 쇼핑계기 카트에 상품을 담으면 이를 자동 추적해 집계하는 대시 스마트 카트가 무인계산대를 대신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오즈 부서에는 대시 스마트 카트와 손바닥 기반 결제 기술, 무인계산대 기술을 감독하는 팀들이 포함돼 있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것도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 결정을 불러온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오즈는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31%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에 올라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 등으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다만 빅테크들의 감원은 오즈만의 일이 아니다. 다들 지난해만큼 대규모 수준은 아니어도 올해 부분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 소식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검색 기능 유료화 검토 4.1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자사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의 검색 기능에 재미나이 등 자사의 최신 생성형 AI 기능을 추가하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AI 기반 검색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 자사의 핵심 사업인 검색 기능에 처음으로 유료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 된다. 다만 구글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의 AI 기반 검색 기능을 유료화하더라도 기존 일반 검색은 이전처럼 무료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AI 기반 검색을 유료화하려는 이유는 광고 수익 감소 우려와 비용 때문이다. 지금까지 구글은 자사의 검색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맞춤형 광고를 검색 결과와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핵심 수입 모델로 삼았었다. 실제로 구글이 지난해 검색 및 관련 광고를 통해 올린 매출은 1,750억 달러로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하지만 오픈 AI의 채취 PT로 촉발된 생성형 AI 기술과 이에 기반을 둔 챗보 서비스들은 검색 결과를 광고가 포함된 목록이 아닌 하나의 최적화된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가 이용자에게 노출되기 어렵다. 이에 구글은 지난 5월부터 기존 광고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의 검색 결과 옆에 광고성 링크나 정보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할수록 구글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자원 사용량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운영 비용이 급증하는 것도 유료화를 검토하는 이유로 나타났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새로운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을 지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라며 우리는 광고 없는 검색 경험을 위해 노력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프리미엄 기능과 서비스를 구축해 구글의 구독 서비스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FT를 통해 생성형 AI가 적용된 검색 엔진이 사용자에게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답변을 제공하게 되면 구글의 광고 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